오늘 9월 3일 일요일이고요. 지금 고추 수확하고 있어요. 처서가 8월 23일이었는데 지나고도 두 번째 더 수확하는 게 앞으로도 몇 주는 더 딸 것 같아요. 고추가 이거는 죽은 건데도 이렇게 많이 열려있네. 죽은 거에서도 계속 난리하나? 시들어가지고 요번에 고추가 얼만지 알아요? 시중에서? 뭐요? 말할 것 같아. 몰라서 말 안하는 거잖아. 이번에 고추가 비싸대요? 싸대요? 몰라. 그것도? 저번 댓글 다신 분이 말 걸지 말라고 해서 안 달아야 될 것 같아. 아니 안 걸어야 될 것 같아. 말을. 아 많이 열렸다. 오늘도 많이 따가겠는데요. 지금 이렇게 있고 저쪽 줄은 또 있어요. 사실상 이쪽 줄은 이 사람이 있다고요. 저쪽 줄은 제가 꽃을 딸 거거든요. 저는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만 일하지. 맞지 뭐. 당신이 다 하지 마. 나만 일하지. 그치. 난 촬영만 하고. 많다. 이렇게 잘 따시고요. 이제 저는 제 거 저쪽 줄 따러 갈게요.